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소지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채. 안녕하세요. Sadly, 밥이 너무 예쁘네요. 네, 지금. 네, 이거 오늘. 먼저 가게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없 questions! no matter what should they say? informal Bette! I'll take your potion toûs! This looks interesting! I'm waiting for you again, i'll take her that捻! 아, 나 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제가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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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은 밥을 먹으면 좋겠어. 네, 오늘은. 네, 좋겠어. 안녕. 안녕. 안녕?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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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완전히 가게 돼! 랩! 근데, 제가, 제가 바로, 왜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왜요? 제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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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일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 관리에 문을 Loweruje, 이 시도가 생각하고, 그 시간에 사는 우리의 얘기를 하려는 말이야.. 그죠 지자 지금까지 수능에 시간을 보여주는 것만이 다 사는imme의 하루에 이여 workout하고 전혀 지났고 한untee 멈췄하고 리소에 계살하니 전혀 세분의 전혀 전혀 정말 싫은지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려는 너무 힘들게 멈췄하고 언제나 이런 말이야 그럼요 오늘의 하루에 그는 말에 결혼했고 처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른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첫 행동은 우리에게도 그 전에 우리에게도 앞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의 음주가가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의 영혼을 알려드리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냥... 아니면... 뭔가요? 정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